공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단장님이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 단원들 다 나오세요. 그래도 여러분 계실 때,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재롱을 떨고 이렇게 했습니다. 감사드리는 말씀을 단장님이 대표로 공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이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게 돼서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한 사람이 없는데 죽어버렸는가? 우리 제주 부모님이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아팠네. 여러분들은 아무 탈이 없는데 우리 단원들이 두 사람이나 나이도 장염이 걸렸고 제주 부모님은 어디에도 설사가 쫙쫙쫙 하면서 인사 못된 글을 죄송하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렸습니다. 자 우리 테마의 숫단의 에이스 테마의 숫단의 기염둥이 조 조 탈차가 막봉을 하겠습니 이제 왔네 우리 대부님 우리 품바계의 각세리계의 대부님 자 이재중 품바님 아니 나오지 말지 아이고 아이고 똥 재렸는데 똥 재렸는데 인사해야지 인사하다가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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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하면 밤에 두 번 하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도 모르고 나왔네 이쪽에도 그래 이쪽에도 아이고 아이고 이쪽에도 마지막까지 웃기려고 하여튼 여기에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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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누워계셔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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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도 막아야 되는데 자 우리 조팔장에 와서 신나는 멋진 목욕 보여달라고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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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